코인 최고 부자가 강세를 전망한 특별한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대망의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에 근접하면서 정말로 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자그마치 5만 개 6조 원 이상 매집한 데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한 미실현 수익이 150억 달러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자료도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더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 역시 나스닥 상장 1회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총이 1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미국 상장사 중에서 100대 기업 안에 올랐다는 기사도 나왔고 올해 2분기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460억 원 규모로 투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최근 수익률이 200%를 넘어서면서 1천억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밈코인도 전체 시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 수준인 152조 원을 달성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하고 해외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밈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한 덕분에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상장 사례부터 보면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시바이누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침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페페코인을 상장한 덕분에 페페코인 가격은 하루 동안 10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죠 그 영향으로 페페코인은 저점 대비 223만배라는 엄청난 상승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에 페페코인의 시총은 고점에서 100억 달러 14조 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전체 코인 시총 20위권 안에 들기도 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페페코인을 출시 초기에 단돈 26달러로 매수하고 최근 고점까지 물량을 보유하여 자그마치 86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바로 어제 업비트는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 중에서도 가장 시총이 거대한 대장인 봉크의 원화 상장 소식을 알렸는데요 관련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단기 강세를 보여주더니 신고점을 달성하면서 저점 대비 64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에 봉크는 고점 기준으로 시총이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코인 중에 30위권 안에 들었고 거래대금도 어제 하루만 4조 원을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업비트 다음으로 거대한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 빗섬도 이틀 전에 주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폰케하고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에 대장 자리에 있는 레이디움을 상장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폰케 코인은 순간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 이는 저점으로부터 9000%에 달하는 가격이었죠 또한 레이디움도 마찬가지로 빗섬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코인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8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암호화폐 생태계 최고 부자인 창펑자오가 최근 AI 분야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한 덕분에 AI 관련 민코인이 주목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바이낸스가 AI 관련 민코인인 고트하고 액트를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이때 고트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이슈로 추가 강세를 보여주더니 저점 대비 21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여 AI 관련 민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액트코인은 지난주 월요일자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3일 만에 4300% 폭등하면서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 사례가 되었죠 특히 바이낸스는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에 관한 보고서까지 발표하면서 고트코인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보니 AI 관련 민코인이 민코인 강세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해서 바이낸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아기야마인 무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 무댕을 지난달 25일자로 상장하면서 코인 가격이 곧바로 250% 급등했고 이에 무댕코인은 저점 대비 4만 9천배라는 상승 기록을 세우게 되었죠 또한 지난주 월요일에는 다람쥐 피넛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피넛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피넛코인은 하루 만에 100%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전반적인 민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다람쥐하고 민코인 덕분에 미국이 구원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피넛코인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는 행보를 드러낸 영향인지 피넛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도 폭등하면서 저점 대비 16만 8천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피넛코인을 단돈 1100달러로 매수하고 최근 고점에서 182억 원의 수익을 기록한 사례가 등장하여 투자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더해서 바이낸스는 바로 3일 전인 월요일에 바나나를 이용한 현대예술 작품인 코미디언을 바탕으로 탄생한 민코인 벤을 상장했고 바이낸스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벤코인은 저점 대비 96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상승을 기록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은 개발자가 133억 원에 달하는 사전 판매 물량을 전부 소각하면서 유명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열풍을 이끌었던 슬러프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에 슬러프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공지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40% 이상 폭등했죠 더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코인 중에는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급등하기 전에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 주목해볼 만한 코인으로 등장한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어제 업비트가 원화 상장한 봉크는 지난주 목요일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다뤄졌으며 당시 영상 내용 중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도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크는 바로 어제 업비트 상장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여 저점 대비 64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또한 3일 전 영상에서는 민코인 폰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고 바로 다음 날에 폰케 코인이 빗섬에 상장되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덕분에 저점 대비 9000%라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바로 오늘 상장하면서 급등한 슬러프도 바로 3일 전 업로드된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다뤄졌는데요 당시 영상 내용 중에서 슬러프 코인의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대목을 볼 수 있고 정확히 3일 뒤인 바로 오늘 바이낸스가 슬러프 코인을 상장하면서 단기 강세가 발생했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민코인들은 영상에서 다뤄지던 시점에서도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비트게시나 바이비트 OKEX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다 보니 원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죠 한마디로 도지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끝까지 제대로 시청하시고 중요하게 다뤄진 정보와 관련 코인들을 제대로 인지하셨던 분이라면 최근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상장한 여러 민코인들의 급등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최근 상장하면서 급등한 민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솔라나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투자자 사이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 민코인 열풍으로 인해 솔라나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솔라나 생태계 전반의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솔라나 기반 민코인 플랫폼인 펌프펀이 단 하루 만에 기록한 매출은 34억 원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인기가 솔라나의 가격 상승은 물론 전반적인 솔라나 생태계의 발전도 이끈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을 추가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 코인들이 현재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인기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 중인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정보를 찾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폼케 코인인데요 폼케는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고 저점으로부터 220만 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하여 전체 코인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하게 된 페페 코인의 개구리 페페 미마고 바로 어제 업비트가 원화 상장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여 저점 대비 640배 오른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봉크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 하나죠 그리고 폼케 코인은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0만 명이 넘는 데다 인스타그램 대표 영상의 조회수는 4600만의 이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폼케 코인을 언급한 것은 물론 대형 기관 세력의 폼케 코인 투자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폼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인물 중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인 다빈치 제레미라는 사람이 있죠 다빈치 제레미는 비트코인이 고작 900원 정도였던 2011년부터 비트코인의 단돈 1달러만이라도 투자하라고 말하는 영상을 계속 올렸으며 본인도 비트코인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처럼 이른 시기에 암호화폐를 접한 다빈치 제레미는 비트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최근 공유된 근황을 보면 본인 전용의 제트기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자신이 소유한 대형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 것도 보이죠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비트코인을 초기에 투자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둔 다빈치 제레미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폰케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한 데다 단돈 100달러만이라도 매수해두라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조원의 자산과 함께 세계적인 SNS 플랫폼인 틱톡에서 1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크립토 메이슨 역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 실용성하고 성장성을 따져봤을 때 폰케가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투자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최근 폰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서 헤이즈는 주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위프코인을 작년 12월부터 언급하고 직접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올리면서 인지도를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프코인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었죠 심지어 아서 헤이즈의 발언 이후로 위프코인이 4600%의 상승률을 기록한 덕분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때 위프코인은 저점 대비 360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폰켓코인도 아서 헤이즈가 언급한 이후 이번 달 4일자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준 것은 물론 바로 이틀 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섬에도 상장되어 급등한 덕분에 위프코인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대형 암호화폐 마켓메이커이자 밈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윈터뮤트는 폰켓가 바이낸스에 상장되기 전부터 폰켓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물론 현재 120억원 이상의 폰켓코인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은 물론 대형 기관 세력까지 폰켓을 매집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시바이노 이후로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을 원화상장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비트도 폰켓코인의 높아진 위상을 인지하고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폰켓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빗섬 등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무뎅코인인데요 무뎅코인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처럼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태국의 아기야마인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며 무뎅의 높은 인지도 덕분에 무뎅코인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먼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야 코미디 쇼인 SNL의 최근 방송에서 무뎅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밈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도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룸 머스크가 SNL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머스크가 명작 영화인 대부를 도지로 패러디하여 도지파더를 말한 것은 물론 실제로 머스크가 SNL에 출연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지코인의 가격이 180% 급등하여 사상 최고점을 경신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침 최근에도 일룸 머스크가 도지파더를 다시 언급하면서 SNL 관련 내용이 주목받은 데다 도지코인이 강세를 보여주었기에 SNL 방송에도 등장한 아기하마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무뎅코인도 조명되면서 도지코인처럼 추가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바로 이틀 전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무뎅을 보러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탈릭 부테린은 무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더리움 기반의 무뎅 이더코인 개발자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받고 그 중 일부를 매도한 뒤에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뎅 이더코인이 주목받은 영향인지 코인 가격이 저점 대비 3만 배 이상 폭등했으며 그때부터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밈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솔란아기반의 무뎅코인 역시 아기하마 무뎅을 키우는 동물원에 주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자선단체인 세계자연기금에도 기부했는데요 따라서 무뎅코인도 기부 관련 밈코인 테마를 주도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많은 관심을 받아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 전날 무뎅에게 도널드 트럼프하고 카멜라 헤리스 중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먹이를 줘서 선택하게 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무뎅이 트럼프가 적힌 먹이를 먹는 장면이 공유되었고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무뎅의 선택이 주목받았으며 무뎅코인도 단기 급등하여 30% 이상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처럼 무뎅코인의 높은 인지도 하고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것인지 최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무뎅코인을 상장하여 단기 급등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윈터뮤트가 바이낸스 상장 전부터 무뎅코인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최근 윈터뮤트가 보유한 밈코인 중에서 무뎅코인이 259억 원 규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이자 대형 기관 세력이 수백억 원 규모로 보유했다고 알려진 무뎅코인이 훨씬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으며 최근 인지도가 높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을 원화 상장하면서 강세를 불러온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 역시 무뎅코인을 상장하여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무뎅코인은 비트겟, OKX, 후오비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보신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급등하여 AI 관련 밈코인 메타에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바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AI 관련 밈코인의 대표 사례로 고트코인을 강조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고트코인이 엄청난 성장과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던 바탕에는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있었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고트코인을 홍보한 터미널 오브 트루스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AI 봇이 제시한 코인 지갑으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는데요 이후 고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것을 보고 마크 앤드리슨은 인공지능과 미미 결합된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이를 토대로 고트코인과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가 접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관성이 고트코인의 빠른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대형 투자기관이 매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지난달 중순에 고트코인을 트위터에서 언급하기 시작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를 드러냈죠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400만 달러 원화로 880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도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이 다음 코인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다양한 밈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했다고 알려진 대형 마켓메이커 윈터뮤트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 고트코인이 4,400만 달러 거의 600억 원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임무라고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는 물론 초대형 기관 세력도 수백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밈코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죠 더해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트코인의 성장을 불러온 터미널 오브 트루스 계정에 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하고 코인베이스 사이에 접점이 생겼는데요 마침 코인베이스는 지난주 수요일자로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을 상장하여 저점 대비 220만 배 넘는 상승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바로 다음 날인 지난주 목요일에는 주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위프코인을 상장하여 전고점 가까이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했죠 따라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중에서도 AI 관련 테마에 대장 자리를 차지한 고트코인이 코인베이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들에 상장되면서 강세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트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후오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쉽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대망의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밈코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전체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엄청난 수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는 계기도 마련하는 중인 만큼 이번 코인 강세 사이클에서 밈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밈코인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관련 코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